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3월 1일 3월의 첫날 또 아침 6시에 돌아왔어요 1교시 영상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절을 맞이해서 한때 우리가 또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3일절 3일절 그 우리 정신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3일정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구요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1교시부터 좀 약간 좀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서 조금 미안한데 지금 보니까 미국 때문에 또 난리에요 미국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지만 미국 때문에 난리다 지금 미국산의 그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국가는 앞으로 그 미국의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지만 수출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또 결국 우리나라 또 삼성 이 삼성의 또 전자제품 중에 또 스마트폰이 상당히 곤옥을 치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본인은 개인적으로 푸틴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 무고한 시민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인을 한다는 자체가 난 그게 굉장히 불만이에요 불만 희트리랑 다를 바 없잖아 그 때문에 푸틴을 상당히 증오를 합니다 증오를 하고 또한 옆에서 부추기는 또 미국도 싫어 미국도 똑같애 하여튼 이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뭔가 전쟁을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또 삼성전자가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엮였잖아요 엮여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1년에 한 3천만대 정도 이렇게 규모로 러시아에다 스마트폰을 이제 팔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을 놓칠 위기에도 빠져 있다 놓칠 위기에 놓여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은 그 미국 주도에 그 대 러시아 제재에 다소 늦게 발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 애들이 빨리 하자고 했을 때 안 했어 좀 뭐 뜸들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 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술이나 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그런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골치 아프게 수출을 보다 어떻게 된 거야 이 러시아에다 판매할 수 있는 큰 양인데 엄청난 양인데 이걸 못 한다면은 결국은 그냥 손실에 손실 영업 손실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지금 수출 효자인 반도체는 물론이구요 이게 스마트폰까지 잘못하면 러시아 국경 러시아까지 못 들어가는 거야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좀 처해 뜨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그 러시아에 가해질 그 초고강도 경제 제재에 대한 그 정보 수집을 현재 지금 진행하는 동시에 그 주력 수출품인 스마트폰이 러시아로 가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대요 지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2월 초에 그 전략 스마트폰이 갤럭시 s 22 에요 22 이거를 비롯해서 그 신제품 시리즈를 그 러시아 그 주요 상권에 야심차게 선보였는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미국 상무부의 규제 범위에 지금 촉각을 권조 세우고 있는 거야 참 어떻게 이런 이런 상황까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음 괜히 고래 싸움에 진짜 말도 세금 다진다고 참 이 뭐하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바이든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타면서 음 수출 통제하고 대형은행 차단 등이 포함된 그런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를 했죠 여기에 보면 대로 수출 통제에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이라고 있어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영어로 fd pr 이라고 하는데 fd pr 이 fdr pr 이 포함되는데 이 fdr pr 에 따르 니깐 반도체 정보통신 센서 레이저 항공 우주 등 음 57개의 그런 품목과 기술 분야에서 미국산 기술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국가는 그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 해당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 뭐가 있겠어요 거의 다 들어가지 결국은 아 이런식으로 이점 미국이 조지는 겁니다 아예 진짜 괴롭히는 거예요 아 다만 여기 소모 소비자인 그 스마트폰에 대한 규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어 최신 스마트폰은 그 최첨단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그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안에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 물자로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략 물자 이 전략 물자로 판단 판단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 많이 이 경우에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28%로 1위를 차지한 그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아 지금 지금 여태까지 해가지고 28% 까지 끌어왔는데 이게 한마디로 해서 미국 때문에 결국 수출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 28%의 그 양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28% 점유율은 한순간 날아가는 거지 삼성은 이미 한 차례 그 fdpr의 그 매서운 맛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나 지난 2020년 그 도널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를 겨냥하면서 한국산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fdpr을 꺼내들었어요 그 당시 때 그래 가지고 결국 삼성전자 5대 매출처로 이름을 올렸던 화웨이는 현재 고객사 목록에서 사라졌다 화웨이가 뭐 휴대폰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 했겠지만은 결국은 삼성도 그 화웨이에다 반도체를 팔았어 근데 결국은 그 화웨이가 날아가니까 매출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런 꼴이 된 거예요 한편 그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그 대러 fdr fdpr 규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지금 한국만 유일하게 그렇게 된 거에요 미국과 함께 그 사태 초기에 그 대러 제재를 발표한 유럽 연합이라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fdpr 규제에 해당하지가 않는데요 사태 초기 같이 빨리 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중국하고 인도랑 같이 규제 대상이야 결국 뭐 했냐는 거지 그때 빨리빨리 해 가지고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겁니다 결국은 눈치 보다가 결국은 뒤통수 맞아버린 거에요 결국은 어 러시아 러시아의 막 푸틴이 미운 거지 뭐 러시아 국민들이 뭐 뭔 잘못 있겠습니까 결국 이 러시아 무역규모가 상당해요 클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무역시장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리도 밥줄이 끊기는 거야 계속 줄어든 거지 매출도 야 진짜 이런거 보면 진짜 짜증납니다 짜증나 도대체 외교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럴 때는 빨리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해야죠 잘못된 거 내에서는 같이 연합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눈치 보다가 그걸 놓쳐 가지고 결국은 미국한테 이제 낙인 찍혀 가지고 대러시아 대한 fdpr 규제를 받아 버리면 결국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판매할 거야 이거 러시아의 시장에 우리가 비중이 28%나 있다던데 1등인데 이 러시아 시장을 뺏기면 결국 이 시장 누가 들어오겠어요 결국은 뭐야 중국 애들만 판매한 중국 애들만 논한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폰 쪽도 규제를 받을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뭐 반도체가 들어있으니까 하여튼 1교시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러시아 수출킬 막혀버리면은 진짜 또 떡나 가겠네 떡나 가겠어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좀 미안합니다 1교시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6부 7부 7부 감사합니다.